안녕하십니까 군포공장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군포공단 금정전철역 역세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매매입니다. 위치 군포시 금정동 층수 4층 401-402호 매각입니다. 운양병수 197평, 전용 140평, 대지지분 43평, 매매금액 7억 5천만원 가격 저렴합니다. 금정전철역 역세권입니다. 주차장입니다. 화물 승강기입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4층 전체 매각입니다. 복도입니다.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입니다. 사무실입니다. 매수하면 바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분양되는 지식산업센터와 비하면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옆판과 통로입니다. 금정전철역 역세권입니다. 옆칸과 통로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군포시 금정동 층수 4층, 분양병수 197평, 전용 140평, 대지지분 43평, 매매금액 7억 5천만원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물건번호 745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공장부동산 유튜브 노고입니다. 군포공장부동산 부동산 업력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호 인터넷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명 군포공장부동산, 개업연월일 2000년 3월 10일, 부동산 업력, 2024년 기준 만 24년 지났습니다. 병력, 부산그룹에서 지점장했습니다. 대표 공인중개사 5, 두환, 주소 군포시 봉성로 86입니다. 군포공장 부동산은 군포공단 내 있습니다. 군포공단에서 2000년 3월에 현재까지 계속한 장소에서 공장과 창구를 전문으로 정직, 정도, 책임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또는 창구, 매매 및 임대 의뢰를 제게 맡겨주시면 물건을 직접 촬영과 영상 편집하여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또한 공장 또는 창구 매수 및 임대 공장 찾으실 때도 010-9089-8949로 전화주시면 빠른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 약도입니다. 사무실 건물입니다. 사무실 내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